자 두번째 어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은 어 csma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알로아 프로토콜 그 다음에 슬로티드 알로아 이렇게 제안이 되고 난 다음에 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음 전송을 하기 전에 무조건 보낸다는 거예요 예 다른 채널이 이용이 되는지 여진이 확인을 하지 않고 전통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능을 많이 낮추는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반송파 감지의 감지 라고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캐리어 센스 라는 좀 얘기를 한 거고 어 캐리 센스 멀티플 액세스의 csm 에 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보조 어 갑자기 그림이 등장해서 좀 그런데 일단 csm 에이는 캐리어 센스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알로아 프로토콜은 무선망 이었고 여기는 이제 유선망인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망에서도 우리가 버스 토플로지 앞에 버스의 망의 연결 같은 구조에서는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모든 스테이션 안에 다 전송이 되죠 즉 이의 그림이 그런 개념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정을 어 스테이션이 티라 t1이라는 시간에 전송합니다 지금 잘 보면 여기 스테이션 a b c d 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어 그 전송할 수 있는 공간적인 위치를 표시는 거고 시간 죽은 아래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럼 t1 이라는 시간에 시간이 흐르다가 t1 이라는 시간에 b 가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프레임을 계속 전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신호가 t1 이라는 시간에 이때 이제 전종이 되지만 여기 약간 차이는 있네요 t1 여긴 여긴데 신호가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간다는 기울어진 이유는 a 에 도착했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이 되는 거잖아 예 전파 지연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의존하는 전파 지연 시간 후에 어 도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쯤 도착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 d 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더 기울어져서 더 지나서 이때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개념적으로 잘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은 b의 프레임이 전송되는 시간이구요 t2라는 시간에 잘 보면 이 t2라는 휴가는 아직 어떤 상황이냐면 b의 신호가 아직 c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c가 전송을 할 때 이 라인의 상태를 보는 거죠 라인의 상태를 봤더니 아직 다른 애들이 쓰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송을 한 거에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아까 b도 전송을 하기 전에 캐리어 센싱 여기 이 라인을 확인한 후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을 전송을 시작한 거고 t1에 t2의 c도 캐리어 센싱을 해봤는데 이 시간에는 아직 b의 신호가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 지난 후에 b의 신호가 도착이 됐고 c는 이제 전송하기 전에는 확인하지만 전송 중에는 링크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프레임을 계속 전송하겠죠 그럼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날 거고 그 충돌이 계속 일어난 상태를 지금 음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충돌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a는 b는 전송을 이때 끝냈고요 c는 전송을 이때 끝낸 거죠 어쨌든 이때 끝내든 이때 끝내든 계속해서 이 라인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은 계속 지금 b하고 c가 이용이 된 거고 어쨌든 b와 c는 충돌이 나서 그 프레임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해 되죠? 이쪽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쪽 d 입장에서 보면 d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c의 신호가 도착을 했다가 충돌된 b와 c의 신호가 도착할 거고 어쨌든 끝나는 타임이 이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충돌 전에 센싱을 하고 보낸다 그렇지만은 전동하고 난 다음에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전송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이게 기존 알리와 프로토컬하고는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약간 이제 캐리어 센서 멀티플 액세스의 취약시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음영으로 나는 부분이요 지금 지금 아까는 b였는데 a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t1이라는 시간에 센싱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도 전송하는 애들이 없었어 즉 라인이 놀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때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프레임을 전송하게 되면 첫 번째 비트가 거리상의 지연 때문에 전파 지연 시간동안 이후에 b에 도착할 거고 이 시간에 c에 도착할 거고 이 시간에 d에 도착할 거에요 그죠? 그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가 t1에 전송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t1이 b에 도착하는 이 시간 동안 어때요? 전송이 되면 돼요 b가 전송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 시간 내에 b가 전송을 하면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전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b 입장은 그렇지만 c나 가장 멀리 떨어진 d 입장에서 보면 d 입장에서 보면은 d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간 동안 즉 망의 최대 거리 망의 최대 거리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전파 지연 시간 이 전파 지연 시간 동안 다른 애들이 전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네 그때 전송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이 된다고요 그때 전송이 되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송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이게 취약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CSMA 방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제안이 되는데요 그 라인을 즉 전송하기 전에 캐리어를 센싱하는 상태에 센싱하는 방법 그리고 센싱하고 난 후에 어떻게 내가 그 라인을 이용할 것인가 그거에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원퍼시스턴트 그 다음에 넌퍼시스턴트 그 다음에 피퍼시스턴트 이런 방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하나씩 보고 가죠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보고 제가 다른 예제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보죠 원퍼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그 라인 내가 전송하려는 라인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비지 상태 이거죠 그러다 내가 여기 첫 번째 화살표 있는 부분 첫 번째 화살표 있는 부분은 그 노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캐리어 센싱을 해보니까 비지 상태니까 연속해서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퍼시스턴트의 의미는 뭐냐면 그 라인의 상태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내가 확인하겠다 뜻이에요 네 계속 확인했다가 이때쯤 되면 라인이 비어있죠 그럼 그때 바로 전송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고 자 넌퍼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 원이니까 항상이고 넌이니까 항상 확인하는 건 아니다 그죠 첫 번째 센싱하고 나서 어 비지 상태네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다시 센싱하겠다 이거죠 어 이때도 비지네 일정한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센싱하고 전송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기법 관점에서만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피퍼시스턴트는 이 피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률 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이 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1에서 1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하고 10 사이에 내가 어떤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가 있는데 1에서 10 사이 또는 좀 뭐 1에서 100 사이 숫자를 정수를 만들어내는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예 일단 첫번째 센싱을 내가 보낼 프레임이 있어서 첫번째 센싱을 했어요 근데 비지상태야 일단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다가 어 내가 쓸 수 있는 아이들 상태 즉 휴지 상태를 감지했어요 그러면 아까 원퍼시스턴트는 바로 그냥 전송을 했는데 바로 전송하지 않고 확률을 적용한다 이거죠 내가 이미의 숫자를 생산을 해요 1과 100 사이에 근데 만일 피값을 0.5라고 가정해봅시다 피값을 0.5라고 가정하면 내가 생산한 값이 0하고 100 사이에 내가 45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 0에서 100 사이에 0에서 100 사이 숫자 입장에서 보면 50이 중앙인데 0.5니까 예 50보다 적은 수죠 그러면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어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반대로 좀 설명을 했네요 아 아니 맞습니다 지금 내가 생산한 값이 R인데 어 49라고 하는 거는 약한 0.49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 그 0.5보다 작은 값이면 전송을 바로 하는데 지금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전송을 안 한 걸로 봐서 지금 케이스는 그래요 R 값이 50보다 큰 값이 나온 어 상태입니다 50보다 큰 값이 나온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난수를 만들었는데 50보다 더 큰 값을 내가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러면 또 대기합니다 대기했다가 다시 이제 또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또 빚의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또 백오프타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백오프타임 앞에서 백오프타임 확인해 봤죠 이미지 같은 거 다시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 간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체크합니다 예 근데 체크했을 때 역시 이때는 또 아이들 상태예요 어 내가 쓸 수 있네 예 그러면 바로 또 확률을 또 적용합니다 또 이미의 값을 만들어 내는 거죠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50보다 큰 값을 어 큰 값이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전송을 못하고 다음 또 시도를 하게 되는 요런 방식입니다 즉 확률을 확률에 의해서 내가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그 b 값보다 작으면 바로 전송할 수가 있고 크면 전송을 못하는 요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잘 이제 개념이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를 한번 음 준비를 해 봤는데 자 우리 아까 저기 그 그 아 아 아 아 이게 조금 아 제가 프리엔티 전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그냥 해야 되겠네 자원 퍼센트 같은 경우는 볼게요. 원퍼센트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숫자를 1, 2, 3으로 표시해놨어요. 이 말은 1번, 2번, 3번 순서로 이 노드들이 프레임을 전송한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먼저 스테이션 B가 전송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센싱을 해본 거고 그때 채널이 아이들 상태이기 때문에 B는 지금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잠시 후에 A가 전송을 하려고 확인했어요. 당연히 B지 상태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 확인을 하다가 아이들한 걸 감지하면 바로 얘는 전송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D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D가 지금 역시 약간 A보다 좀 늦게 보낼 데이터가 있어 센싱을 하다가 채널이 아이들한 걸 확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전송을 했지만 A가 전송한 신호가 아직 D는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충돌이 발생한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얘기한 거고 자 이번에는 D가 전송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체크를 했는데 A의 프레임을 감지를 했어요. 보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채널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전송을 하지 않고 계속 센싱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D가 성공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원퍼시스턴 방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넌퍼시스턴트입니다. 넌퍼시스턴트는 아까 센싱을 하더라도 바로 아이들, 아니 B지하면 바로 센싱을 계속 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B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바로 전송을 할 거고 A가 좀 늦게 센싱을 하게 되면 웨이트 했다가, 그죠? 다시 센싱하고 웨이트 했다가 전송하겠죠. 이해되죠? 자 D는 좀 늦게 센싱을 했어요. A보다 더. 자 B지하니까 어때요? 웨이트 해야 되죠? 첫 번째 케이스는 기다렸다가 어 뭐야 저기 링크를 센싱을 해봤더니 어 당연히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는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A의 값은 A는 좀 더 기다렸다가 전송을 하니까 얘네 둘이 충돌이 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죠? 지금 이게 다 유선망이니까 약간의 전파 지연 시간이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시간선상에서 표시를 해놨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2를 보면 어 아 운 좋게 D가 이때 센싱을 했고 대기했어요. 그랬더니 대기했더니 어 지금 채널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D가 보낸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짧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만큼 전송하고 그죠? 전송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A는 좀 이따가 전송을 할 거니까 이때 전송을 해서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보여줄 수 이 케이스에요. 케이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NUM PERCENT는 일정시간 센싱해봐서 비지상태면 일정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재전동하는 형태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고 자, 마지막 P PERCENT 자, P PERCENT를 보면 B는 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B는 처음에 센싱을 했는데 라인이 아이들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랜덤값을 만들어내요. 지금 랜덤값이 우리가 설정해놓은 P값 0.5라고 가정을 해보면 0.5보다 낮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송을 시도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A는 조금 이따 전송을 했어요. 아니, 전송을 하려고 그래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지하니까 계속 체크를 할 거고 아이들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랜덤값을 만들어낸다고 랜덤값을 만들어냈더니 우리가 설정했던 P값보다 더 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송 못하죠. 그래서 일단 한 시간 동안 기다린다 이거죠. 그죠? 일단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센싱하고 센싱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돼요? 비어있어요. 즉, 아이들 상태다 이거죠. 다시 어떻게 해요? 난수를 만들어내요. 확률을 만들어내서 이번에는 운 좋게 0.5보다 낮은 값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전송한다 이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case1 D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좀 늦게 센싱을 시작해서 이쪽 아이들한 걸 감지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까 A랑 마찬가지 확률값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시도를 해보겠죠? 이해되죠? 자, 다시 시도했는데 A하고 D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둘 다 동시에 꼭 그렇진 않지만 동시에 아이들한 걸 감지했고 랜덤 값을 만들었는데 둘이 동시에 이렇게 P보다 작은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전송할 수 있고 충돌이 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어... D가 이때 어... 감지를 했지만 운 좋게 D가 A가 보낸 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네, 확인을 했다고 좀 가정한 거예요. 아, 비자구나 라고 좀 가정을 해서 일정한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죠. 계속 센싱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감지를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역시 이번에는 비어있어요. 그래서 R값을 또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R값이 P값보다 큰 경우에요. 그럼 또 기다렸다가 다시 센싱 한번 했어요. 이번에는 센싱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비어있어요. 그리고 확률도 P값보다 낮게 나왔어. 그래서 전송이 성공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확률적인 값을 적용을 좀 해서 어떤 상황을 제가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퍼시스턴트는 상대적으로 이 망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적을 때 망에 망을 사용하는 트래픽이 적을 때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망을 즉 망을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해 되죠? 자주 많은 애들 동시에 전송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넌퍼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데이터 보내려고 서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은 그런 망인 경우에 얘는 듬성듬성 체크해가지고 서로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네트워크 망에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망에 적합한 그런 CSMA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P퍼시스턴트는 이 확률 P값이 1이 되면 원퍼시스턴트가 되고 P값이 0이 되면 어 넌퍼시스턴트가 된다 이거죠. 개념적으로 예 따라서 어 그 앞에 원퍼시스턴트하고 넌퍼시스턴트의 중간값 P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트래픽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뭔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을 제어하거나 충돌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포화성분포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포화성분포는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어떤 특정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단위 시간당 도착할 수 있는 그 유리인데 도착률 그걸 갖다 남다라고 그러고 이건 제가 설명을 하고 싶진 않고요 일찍 그 도착률이 있고 그 도착률이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도착률이 있을 때 몇 명이 몇 개의 이벤트 또 몇 개의 사람 어떤 몇 개의 패킷 몇 개의 호출 이런게 도착하느냐 이런 것 확률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고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아무도 도착하지 않을 확률 확률은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까 그 알로아 프로토콜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우리 책이 이제 밑에 배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포화성 분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100개의 프레임이 도착을 하고 전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다른 애들 다른 프레임은 전종되지 않을 그런 확률을 곱해주면 우리가 처리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수학적으로 제가 다른 책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